안녕하세요.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허권을 이용한 절세 및 국회 특허 수수료 누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허권 계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아는 CEO분들 중에는 특허권을 계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개인과 법인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업자 등록증을 두 개를 운영하는 거죠. 개인으로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또 법인의 대표가 돼서 법인으로도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개인과 법인을 동시에 운영하시는 분들은 특허권이라든가 영어권 평가를 통해서 절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를 들어서 개인 대표가 개인 사업자가 특허권을 10억에 계상을 했다고 해요. 특허권을 10억에 계상을 했다. 그래서 법인한테 팔아요. 10억을. 특허권을 팔아요. 10억을 받고. 그러면 이 개인 대표는 법인으로부터 물론 자기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죠. 법인으로부터 합법적으로 특허권 대가 10억을 합리적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인출을 해갈 수 있는 것이죠. 2018년도 기준으로 70%가 비과세가 됩니다. 특허권 대가가 70%가 비과세 돼요. 세금 한 푼도 안 냅니다. 30% 3억 원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고요. 자, 법인은 어떻습니까? 특허권 대가 10억을 지급하는 법인은 특허권 상각으로 5년간에 걸쳐서 다 비용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특허권을 양도하는 개인이나 특허권을 매입하는 법인이나 양쪽에 모두 절세가 되는 아주 좋은 절세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요즘 특허권이라든가 영어권 계산을 통한 절세 방법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별개의 사유인데요. 별개의 사례인데요. 그 특허 법률회사가 외국, 일본 등 외국의 특허 출원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화로 벌어들이는 수수료가 상당한 특허 법률회사인데 외화로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가가치세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으로부터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로 받게 되면 영세율 매출이 돼요.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출을 하면, 재화나 용역을 매출하면 부가세 10%를 국가에다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세율 매출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안 해도 됩니다. 영예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죠. 외국인은 세금계산서가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영세율 매출 계산서 신고를 안 해도 모르지 않을까 이렇게 특허 법률회사가 착각을 해서 영세율 매출액에 대해서 통째로 누락을 한 거예요. 국세청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 특허 법률회사가 외국 출장도 많이 자주 다니고 한 것이 출입국 관리 자료에 다 나타납니다. 외국 출장도 자주 다니고 또 해외에 송금액도 많아요. 외화 송금액도. 그런데 영세율 매출 신고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과세관청에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을 했는데 세무조사 결과 매출 누락이 대량 발생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과세관청에서는 어떻게 확인했을까요? 특허청 특허기술 무료검색서비스라든가 과세자료 제출법에 의한 특허권 과세자료 제출내역을 확인해가지고 크로스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화 송금자료를 또 확인해서 매출 누락액을 계산했던 것이죠. 특허 법률회사가 외화로 영세율 매출을 하는 경우에는 매출 누락하는 사실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외화를 받는 경우 매출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2번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